가장 많이 틀린 문제인데 가장 정답률이 낮아요 한번 보죠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나도 한번 보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 내서 한번 보죠 구매 빈도가 높은 재화를 주로 취급하는 중심지 얘는 고차 중심지예요 저차 중심지예요 구매 빈도가 많대요 그러면 생필품을 주로 파는 작은 중심지를 얘기하죠 편의점을 얘기하는 저차 중심지예요 저차 중심지에 개수가 많다 맞네요 맞아요? 저차는 편의점쯤 이해했고 고차는 백화점쯤 이해했었어요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가 중심지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소비자가 중심지에 잡아당기는 영향력은 요인력을 얘기하고 두 중심지라고 얘기한 건 두 개의 도시를 얘기한 거예요 두 개의 도시에서 소비자를 누가 더 잘 잡아당기겠냐 이건 무슨 이론이에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크리스탈러의 이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두 중심지, 두 도시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두 도시에 누가 더 잘 잡아당기냐의 영향력, 요인력을 연구했던 이론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수업 중에 그대로 설명했던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중심지의 형성과 중심지의 계층을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지문은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연구한 이론이고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거리가 재화 도달거리보다 짧아야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계층 얘기한 거죠 중심지 간의 거리가 가깝고 맞아요? 틀려요? 아 이거 지금 죄송해요 오른 걸 구하는 애, 오른 거 오른 건 1번이죠? 2번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고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개수가 적으니까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개수가 많으니까 중심지 간 거리가 가깝다, 짧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도 틀렸고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 도달 범위보다 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재화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재화 도달 범위란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끝 지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심지로부터 재화의 수요가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얼마?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에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거리니까 수요가 0이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거리니까 그래서 오른 건 1번 1번은 뭐 전혀 어려운 게 없는데 뭔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보길 바라요 2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알겠어요 나중에 의심스러우면 질문해요 23번 보죠 상권이론에서 오른 거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A가 B보다 작을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상권의 경계 소매인력법칙이나 여기에 또는 분기점 이론이 나와도 둘 다 맞는 거라 그랬어요 컨버스의 이론이나 레일리의 인력이나 둘 다 경계를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경계는 어느 쪽? 작은 도시죠 A가 B보다 작으니까 어느 쪽에 A 쪽에 가깝게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소매인력법칙은 확률로 얘기한 게 아니죠 확률로 얘기한 건 누구예요? 허프의 확률모형이라고 나와야 돼요 확률모형이 확률론적 관점이다 레일리의 이론은 다수의 점포라고 나왔어요 레일리는 두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고 여러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한 건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었고 시간거리를 도입했던 건 누구 이론? 허프의 확률이론이라고 나와야 돼요 허프의 확률이론 허프의 이론에서 전문품점은 소비자를 아주 잘 잡아당긴다 그랬어요 잘 잡아당기니까 방해하는 마찰이 작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아주 잘 잡아당기니까 마찰 개수가 어떻다? 작다 맞네요 그래서 4번이 맞고 일상용품점이나 교통이 불편할수록 잘 못 잡아당기니까 얘는 마찰이 크다 마찰 개수가 큰 건 일상용품점과 교통이 불편할수록이라고 나와야 되고 전문품점과 교통이 편리할수록 마찰 개수는 작다 맞죠? 중력 모형에 따르면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중력 모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유인력의 크기는 도시의 거리와 도시 거리라고도 하면 안 돼요 거리의 뭐? 어? 여기 아 그래요? 또 틀렸네 죄송해요 도시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되거나 거리의 제곱과 비례여 반비례여 반비례여 반비례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도시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크기와 비례하고 이렇게 나와야죠 거리 거리 이렇게 나올 필요는 틀린 거죠 틀리긴 했는데 틀리긴 한데 의도는 도시의 크기와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뭐 틀린 건 틀린 거죠 이건 뭐 문제 자체의 오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문이 조금 그럴 수 있다 이해해 주세요 4번이 맞는 거고 자 24번 보죠 넬슨의 소매입지이론이 있었어요 넬름 소임 넬름거리는 소임 넬슨의 소매입지이론에서 제시한 8원칙에 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다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두 가지만 딱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고객의 중간 유인 있으면 좋고 보안 상품은 양리 파는 게 좋다 샤프 팔 때 샤프심 옆에서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자 상거래 지역의 적합지점이 좋을 거고 경합은 최대해야 돼요 최소해야 돼요 최소 경쟁이 없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경합은 최소 경합의 회피라든지 또는 최소라고 나와야 돼요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소매입지이론은 소매점 이 소매점은 점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포가 이익을 많이 얻으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점포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해석하지만 2번과 4번은 좀 해석해야 돼요 보안 상품의 양립성 경합의 최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25번 보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서 자 이거 간단히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자 A인구가 8만 명 8만 명 자 그 다음에 B의 인구가 32만 명 이 거리가 9km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유인력은 작은 도시 쪽에 있으니까 어느 쪽에 있어요 A 쪽에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제곱에서 얘가 되고 제곱에서 얘가 되는 걸 찾는다 그랬는데 약분을 시켜놔야죠 자 8, 32니까 얼마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 이렇게 됐을 때 뭐의 제곱이 1 되고 뭐의 제곱이 4가 되느냐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아질 거다라는 거죠 1이라는 값으로 여기 얼마 1 여기는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거리비는 몇 대면 1대 2 전체가 3일 때 1대 2니까 3배 됐으니까 3km 6km 이렇게 되는데 자 속임수가 있었어요 B도 C로부터 얼마냐 라고 그랬어요 A로부터가 아니라 B로부터 얼마 6km 이렇게 잡아야죠 3km라고 하면 안 돼요 실수했으면 자 출제자가 다시 낸다라고 할 때 조금 응용한다라면 우리 문제에서는 다 A로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B로부터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주의해야 된다 이거 한번 해석해 봤던 거고 어 근데 78% 80% 이건 80%인데 아까 19번은 왜 50%가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가 뭐 잘한 거죠 자 26번 보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다음과치 상황에서 구매활동에 유입되는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보죠 인구가 2만 명인 A와 A는 2만 명 B는 12만 명인 도시가 있다 A, B 사이에 C가 있다 자 C에는 1만 명이 있다 자 C도 C로부터 A, B의 직선거리가 아까 1, 2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여기에 C가 있다는 거죠 자 A는 2만 명 2만 여기는 12만 이렇게 있고 여기는 1만 명이 있고 자 이 거리가 1 이 거리가 2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자 그럼 약분하면 약분할 수도 된다 그랬죠 약분할 수 있어요 2를 1 얘는 6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놓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C 도시의 인구 중 70%만 구매활동을 한다 자 그러니까 1만 명이 소비자가 아니라 여기에 소비자는 얼마다? 0.7을 곱한 7천 명이 소비자다 이렇게 정해놔야죠 자 얘가 중요한 거고 그럼 각각 이제 얼마씩 갈 거냐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그랬어요 자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1 B의 유인력은 거리 제곱 얼마 2의 제곱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4분의 6은 얼마예요 얼마? 1.5 1.5? 1.5 이렇게 되겠네요 B는 1.5 맞아요 6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1.5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A로 얼마 갈 거냐 A의 유인력을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면 자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A 유인력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유인력 얼마? 1 전체는 얼마? 2.5죠 전체 2.5 안 나눠주면 내버려 두어요 내버려 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면 되니까 이 비율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소비자 수 7천명을 곱하면 그러면 계산할 때 1 나누기 2.5 곱하기 7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는 7천 나누기 2.5 이렇게 하면 값이 얼마? 2,800명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7천명 중에 2,800명은 A로 가고 나머지 4,200명은 B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건 1,000명이 아니라 70%니까 1,000명의 70% 7천명이 소비자 수다 이거 정해놓고 풀어야죠 약분하면 약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암산해도 괜찮고 첫 번째 푸는 방법은 유인력을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해서 비율에다가 뭘 곱한다? 소비자 수를 곱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좀 정리돼야 돼요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비율을 구한 다음에 소비자 수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도시로 데려오는 A로 끌려가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준비해가지고 나오면 땡큐하고 달라들어서 정확하게 풀어야죠 자 27번 3개짜리 한번 보죠 자 3개 나왔는데 허프인데 보니까 마찰 개수는 2고 자 중요한 건 X도시에 60만 명이 있는데 여기에 ABC의 점포들이 있대요 이 X도시에 있는 60만 명이 여기로 얼마 가고 여기로 얼마 가고 여기로 얼마 가겠냐 자 이건 허프의 확률 모양이죠 점포, 쇼핑센터는 매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때 40%가 이용객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60만 명이 소비자가 아니라 0.4를 곱하니까 얼마가 24만 명이 얘가 소비자다 이렇게 이거 해석해 놔야 되고 소비자 수는 24만 명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보죠 약분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해봐요 약분 하든지 말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자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10의 제곱분의 4천 이렇게 하면 얼마? 4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B의 유인력은 5의 제곱분의 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C의 유인력은 10의 제곱분의 2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마?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두 번째 A로 얼마 갈 거냐 물어봤을 때 C를 물어봤네요 C의 이용객수 자 그러면 C의 비율을 구해야죠 C를 물어봤으니까 C 유인력에 유인력에 비율을 구하면 전체 분의 C 이렇게 나와야죠 전체 얼마? 640분의 C가 얼마? 200 이렇게 되겠네요 이 비율에다가 뭘 곱한다 소비자 수 얼마? 24만 명 24만 명을 곱하면 그러면 200 나누기 640 곱하기 24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얼마 나온다? 7만 5천명 이렇게 나오겠네요 7만 5천명 그래서 C로 가는 소비자 수 7만 5천명 사실 이제 이 계산 자체는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 원리만 이해해서 준비해야 되고 자 28번 보죠 자 입지특성과 상품으로 점표를 점표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여러 상점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비교한 후에 선택하여 구매하는 거죠 선택하여 구매하니까 뭐라고? 선매품점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입지한다 모여 있다 집재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집심성이 아니라 집재성이라고 나와야죠 집심은 심자가 들었으니까 중심 도심에 입지할수록 유리한 점포 자 집재성 점포는 보니까 중심에 입지해야 중심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집심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꼭 그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품 전문품점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집재성 점포는 선매품을 취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아요 선매품은 비교한 후에 구매하니까 모여 있을수록 유리할 거예요 집재성 점포는 선매품점을 취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네요 5번이 맞죠 여기에 집심성 들어가도 돼요 집심성 들어가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산재성이 들어가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산재성과 선매품은 어울리지 않아요 선매품은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거니까 모여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집재성이 적당하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29번 보죠 입지개수 자 개발관리론에서 배우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학자별 이론에서 이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입지개수를 한번 넣어봤어요 계산문제 그리고 우리 7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에 31일인가 계산문제 특강이 있어요 무료로 특강하고 계산문제를 내가 좀 잘하지만 어려운 문제 처음부터 어려운 데까지 한번 쭉 정리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시간이 된다면 나와서 학원에서 같이 계산문제 한번 다시 정리해볼 거예요 자 입지개수 보죠 자 A도시의 X산업과 B도시의 Y산업의 입지개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A도시의 입지개수 X산업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전국을 아래에다가 놓고 A도시를 A지역을 위에다 놔야 돼요 A도시를 위에 그래서 전국꺼분에 A지역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전국에서는 전체분의 그 산업 전체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도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큰 값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전국을 아래에 쓰고 지역을 위에다가 쓰고 자 산업에서는 전체분의 그 산업 자 여기도 전체분의 그 산업 여기도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전국과 얘와 얘를 구분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써져 있는 건 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보라라는 얘기고 옆에 써져 있는 건 가로로 보라라는 거예요 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전국과 지역을 구분하려면 전국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A 지역 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료값만 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써보죠 자 A의 X 도시에 입지개수를 가려면 전국계 이거고 자 여기에 있는 자료값만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전국에서는 전체분의 그 산업이니까 전체가 얼마 560 그 산업은 X 산업이죠 얼마 240 공원화 때도 괜찮죠 56분의 24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럼 이제 A 도시에서 이제 위에는 A 걸 쓰는 거예요 A 것도 전체분의 그 산업이죠 그러면 공원화 시 때문에 얼마 22분의 10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맨 위와 맨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 것 모두 다 나눈다 그럼 10 곱하기 56 나누기 22 나누기 24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겠네요 1.06 맞아요 1.06 이렇게 나왔고 자 두 번째 이제 B 도시에 B 도시에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래는 전국 걸 쓰고 위에는 B 도시 걸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묶어놔야 자료값을 보기 편할 거예요 처음에 하다 보고 나중에 정말 익숙해지면 이제 따로 이렇게 묶지 않아도 알아서 할 건데 자 B 지역과 전국을 구분해서 이 안에 있는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 안에 있는 것만 자 전국은 전체분의 그 산업이죠 산업은 Y 산업은 얘기한 거예요 전체가 얼마 560 그 산업은 320 써야죠 그러면 56분의 32 이렇게 써야 될 거고 자 B 도시에서는 전체분의 그 산업이 이거죠 그럼 얼마 써야 된다 34분의 2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20 곱하기 56 나누기 나누기 34 나누기 32 이렇게 하면 얼마 1.03 이렇게 나온대요 소수점 반올림 해서 무조건 풀 수 있도록 또 준비해 놔야죠 자 개발관리론에서 또 한 번 내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기본서에서는 순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한 번 정리해 봤어요 자 30번 보죠 점포업종에 따른 상권핵정 방법 상권을 잡을 때 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독침 독침이 분산된다 독침 분산 독점법이 있었고 시장 침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 이렇게 있었어요 거리 제한을 두거나 프랜차이즈처럼 독점하는 경우는 독점법을 쓰고 침투라는 건 원래 상권이 있는데 새로운 상권이 들어가서 경쟁하겠다 상권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은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가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상권을 띄엄띄엄 잡을 때 분산시장 접근법 이라 그랬어요 자 공간독점법이란 독점력이 강한 상권 확정상권의 형태로 거리 제한을 두거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 적용된다 맞죠 자 시장 침투법은 상권에 중첩이 있어야 없어요 있어야 없어요 중첩 겹침이 있어야 없어요 있죠 원래 있는 상권에 들어가는 게 침투예요 침투라는 건 경쟁하겠다 겹치는 거 인정하고 경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에 중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맞는 얘기죠 자 분산시장 접근법이란 특정 지역에서만 공급하는 불연속 상권 불연속 상권 맞아요 띄엄띄엄 이렇게 상권을 잡으니까 상권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띄엄띄엄 있으니까 불연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상권으로 시장 분화 분화 나눠지는 걸 얘기해요 전제로 공간을 확장한다 확장한다 맞는 얘기예요 슈퍼마켓 등은 공간독점법을 적용하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슈퍼마켓은 상권에 겹침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뭐 거리 제한을 두거나 독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뭘 쓰고 시장 침투법을 쓰고 체인점이나 우체국 얘는 프랜차이즈잖아요 우체국도 역시 나라에서 지역마다 하나씩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독점하죠 얘는 뭘 쓴다 독점법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위에 적용된 걸 한번 확인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분산시장 접근법은 여기서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공급하는 불연속 상권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당해요 그러니까 매우 전문화된 상품 매우 비싼 상품 전문품이죠 명품들 이런 고급 가구점 등에 적용한다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할 거니까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봤고 사실 시작론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서 쉽게 점수가 높게 나왔지만 틀린 것들 좀 꼼꼼히 확인해 보고 이 이상의 문제는 사실 합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니까 단원별 평가를 돈 주고 투자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들 잘 아껴서 자주자주 봐서 그 단원을 정리할 때 이 문제만 충분히 내가 이해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 정책론은 어디에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험 또 준비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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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